엔스컬레이터 와, 이거 나 여기 진짜 같은데 어떡하지? 어? 세찬이! 오셔다 찍은 거 아니야? 사인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연락 주세요. 아 예. 방한 설정 죄송합니다. 와, 유나 언니도 있잖아. 근데 봐라, 채널A랑 MBC인데 똑같잖아, 지금. 그니까. 똑같아. 같은 날이야. 이거 다 가짜다. 이거 가짜야. 말도 안 돼. 어? 여기 뭐지? 원래 이런 스시증 오면 이렇지 않아요? 이 나무 계속 출연하네. 실내 나무. 그럴 때 초밥진 냄새가 확 났어요. 아니, 여기 진짠데? 근데 특허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홍유나 님이 오셨는데. 어? 진짜네? 힙합, 힙합. 여기 진짜 같은데? 난 진짜 같아. 여기는. 어? 어? 뭐야? 누나 하나 드실래요? 여기가 좋아하는 것도 세팅콘이다. 어? 진짜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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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네. 대박! 왜왜왜왜왜. 여기 진짜야. 왜왜왜왜. 왜왜왜. 왜왜. 나. 힙합님 유튜버 보거든요? 나왔었어? 이만한 초밥 먹는 거 보고 있는 거 같아. 아, 여기서 먹어야지. 야, 나 오늘.. 야, 나 오늘 스파이지. 이미죠, 오늘 스파이요. 자리, 자리가 어때요? 야, 너 오늘 스파이요. 이 메주스 헤이 메주스 헤브 씻 네, 촬영 대형이요 예스, 예스 네 와, 오빠 텐션 좋은 이유는? 오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웨이브가 생겼네 아, 그럼 그렇지, 네가 해줄 줄 알았다 우와 소민아 안테나 연습실 생기면 초대할게 아, 오빠 너무 좋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 와, 너무 좋아요 일단 나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착한 미주 그래, 그래, 네가 해야지 안혜신이 몇 살인가? 안혜신이 몇 살인가? 안혜신이 몇 살이시길래 앉아있지? 미주가 29 아니, 얘를 뭐해 야, 얘를 뭐해 얘를 뭐해 야, 얘를 주머니에서 꺼낸 거야, 혹시? 아니, 얘를 뭐해 얘를 뭐해 야, 얘를 아, 얘를 뭐해 야, 아니, mog네 이윰가 아이애이